두방입니다. 두방입니다. 하얀군. 하얀군. 스킬 제한 없구요. 돌진 박히면 죽어요. 돌진 박히면 죽어요. 과연 어느 팀의 라인하르트가 더 쓸 것인지. 빛 맞는게 75. 심의 우클릭전? 심의 우클릭전? 심의 우클릭전? 난장판 될 것 같은데. 심의 우클릭전 하면. 돌진 박히는거 체크할수 있지 않나요? 그냥 박.. 아 그니까 적군 오는거를 옆에서 이렇게 받아도 둘 다 이렇게 넘어질거죠? 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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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숨 떨어지다. 어... 아 이분들이 ? 아씨분이? 아멘 편집할 수 없나요? 와하하하하하 흐흐흠 자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 동시에 으아앜앜앜 오오오 개이들 개이들 안 돼! 주카 먹을 수 있어!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치유량 200%라서 힐키 먹어 웬만하면 다 참 짜.. 작은 힐키지 아마 150차로 걸려? 치유량 2%놀아! 흐흐흐흐흐흐흨흐흨흨흨흫흐흫흫흫.. quién 우리 바로 나 동태죠 둘이 돌찌다면서 박아서 준 건 처음 모였죠 오 오 어 뭐야 어 그 막 풀렸는데 또 가려 스치는 딜을 받고 박히는 딜을 한 번 더 받았어 안 돼! 안 돼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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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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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! 악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졌어! 아 이거 경쟁전 룰러 해야겠네? 그러고 보니까 화대로 하니까 안 돼! 오오오오! 마지막 부분이네! 안 돼! 안 돼!